안녕하세요. 이하프 인천호텔아트페어 이사장 김빈자입니다. 아트도시 인천을 보는 새로운 제2회 2024 이하프 인천호텔아트페어가 오는 8월 30일 금요일부터 9월 2일 1일까지 오프드 프리미어 인천호텔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신진 청년 작가들의 개성있는 작품관, 해외작가, 김보호, 웰리오울, 미실대의 과장, 박수군, 김한기, 이종석, 김창렬, 이성자, 김병욱 등 박수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의 이부를 초록산어린지단에게 기구하는 제2회 2024 이하프 인천호텔아트페어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